수영도 염색도 있어요? 닦아보실래요? 아 살가 없어요. 그냥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아 미안 미안 미안. 야 표정 바로 나오네. 여기 딱 스킨페이지 하고 있어. 야 그 비포 애프터도 찍어야 되거든? 아니 뭐지? 뭐지? 메이플인가? 어 오케이. 어 옆모습. 뒷모습. 오케이. 얼굴 정면 사진. 무표정 무표정 무표정. 어 여기를 쳐다봐 그냥. 하나. 아니 아니. 하나. 둘. 셋. 다운폼. 다운폼도 해야 된다고? 아이고 귀여워. 다시 해줘 그거. 어. 우와. 헐. 우와. 기완아. 그랬는데 이런 딸이 나와봐. 어 그러니까 하인이는 어떻게 나온 거냐 진짜. 뭐냐 진짜로. 나도 원래 원판은 괜찮았어. 아니야 너 원판 안 돼. 아니 그러니까 너도 못생긴 건 아닌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진짜로. 저기서 회의하고 계시는데? 다 너를 안 맡으시는. 고급기술이라고 그래. 아. 스킹페이드 자체가 고급기술이라고 그래. 어. 어.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나오고. 어. 가위바위보 지셨어요? 아니. 안녕하십니까. 아. 안 잠겨? 벌컵 중이라서. 좀 많이 당황스러우시죠? 조회 연색은 처음이죠? 네. 아 우리 와이프분이 오늘도 뭐 하셨나 보네. 아이고. 95,100원. 300,000원 이렇게 쓰게 있네.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겠어 조금 있다가. 쓰면 어디에 썼는지 물어봐? 아니 안 물어보시는 거야. 아! 그러고 보니까 대상 아니세요? 아아! 아 너도 대상이지? 그냥 평이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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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표가 아니라 아 맞다 너도 대상이지? 아 대상이야. 아 어. 요.. 나 여기까지만 그 선 여기 아마 절치선 있을 거야. 아 절치.. 와 얼굴에 절치선 있는 사람 처음 보네. 아니 홍구 스물다섯 년. 너 아이 위로 한 동갑인가? 아이가 나보다 동갑이야. 어? 아아! 아하 아 아아 아 재밌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는 아닌데? 아 진짜요? 예. 진짜produ다섯 년이에요. 저 구십삼 년인데.. 아 진짜요? 아니 조크가 아니라.. 아 수지랑 노동갑이야? 응. 왜 그랬을까.. 우와 아 그런데 나하고 형 파는 거야? 아니 너 할 때 나도 할려고. 그 선생님 어디 계시지? 저도 머리 자를 수 있나요? 아 진짜 파마할까 진짜로? 베이비펌? 아 진짜로? 저 베이비펌 할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비울 거 같은데? 몇 살이세요? 몇 살 같아요. 아아.. 몇 살이니까 물어보면 몇 살이냐고 다시 물어봐요.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죠? 아 아니죠. 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? 보여지는 나이가 좀 나아니까. 한 27? 네? 예? 네? 아니 그럴 거면 그냥 21살이라고 말해달라 하세요 그냥. 아 저 맨날.. 몇 살? 21살. 아아.. 알았어.. 어 잠시만.. 잠.. 적혀 있는데랑 동갑인데요? 거짓말 아니야? 아니 진짜로. 아 진짜요? 네. 실수 많이 하시는데? 아 아니네. 한 살 동생이네. 네? 아니 아니 아니. 아 제가요. 아 네네네. 아 깜짝 놀랐어. 머리.. 진짜 뭐라는 거예요? 아 다가오스라이네. 옆에 머리만 쳤는데도 괜찮죠 여러분들? 희귀민이가 춤추는 거 개귀엽더라. 아 깜짝이야. 뒤에서 사막내자. 근데 저희가 좀 창피해서 구석으로 보내는 거 아니죠? 아 그런 것도 좀 있다구요? 내가? 와.. 그래.. 장난 아닌 거 알아요. 아니 24살이 엄청 일찍 부산생김 되셨네요. 네. 그니까. 아니 부산이 고향이에요? 초, 중, 다 사상에서 나왔어요? 네. 아 진짜로? 나도 사상토백인데. 그럼 이런말하게 좀 진하게 지내야겠네요. 희귀민이가. 어 왜왜? 뒤에 왜요? 뒤에 왜요? 뒤에 왜요? 괴물이 날벨았나요? 안녕하세요. 아우 표정은 왜 그렇게.. 아 약이 매워서.. 이제 위로 날아가니까. 피발성이라고 아까도 배웠어요. 날아가니까 눈에 또 딸 와가지고. 살짝 그럼... 괜찮아요? 아 예예.. 들어오고 계세요. 아 예 수고하세요? 예 사소. 파스. 형님 태마십니까? 어.. ihr0und 너랑 비슷하게 끝날 거야, 너랑. 공짜르트는. 염라대왕 그거 같아. 아니 염라대왕 수영 같아. 그래도 좀 약간 불구어 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것도 근데 혹시 감겨주시나요? 아아아! 아 좀 겸하가시는데? 너무 아닙니다. 아. 가만히 계세요,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계세요,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. 아래요. 아 이거 탈색 한 번 더 해야겠다 근데 맞지? 아니 여기 안 닦였는데요 손님? 아 그래 괜찮아 아 안쪽에 약간 꺼벗네 맞지 안쪽이 꺼벗다 아 맞다 선포해야되네 정말 착한 동생이에요 아잇 아니 착해요 아 괜찮아요. 수건으로 닦으면 돼요 오호우야 호호오 호호 우워 호호 호화로 호호 호호 에허허허허허허허허 지금 목지러다가 머리 좀 잘라 위한 거니까 아아아아 여기 옆에가 많이 들어가서 음 어 잘라 머리 한 번 풀어봐 이거 투블럭 라인 아니 니 머리 풀어봐 그 뒤에 풀어볼까 풀면 많이 문대 어 쟤가 어떻게 아 저 쒸... 쟤 오타라... 아니... 아니 죄송해요 아니... 그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 그니까 제 주변에 좀 이상한 애들밖에 없는데 아니 지금 제가 드레드락 하려고 기르는 중이라서... 어? 어? 뭐야? 이게 갈수록 좀 퇴산인데... 아 좀 당황하셨나요? 선생님? 괜찮아요? 네네 네네 어 근데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도도리아 같긴 하네 뭐? 아니 너 상투 잘라 아니 이건 진짜 안 돼요 지금 머리에 짜파게티 엎어놓은 거 같은데 다 된 건가요? 아 저 새끼 뭐야? 아랍인이요? 어? 뭐해? 뭐해? 나 하임이랑 있지 하임이랑 뭐해? 하임이 지금 자고 일어났어 아 오늘 뭐 샀어? 아 하임이 장난감 아 장난감? 응 왜? 아 그냥 아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나 오늘 돈 많이 벌었어 진짜 괜찮아 아 아니 눈치 보지마 눈치 보지마 눈치 보지마 아니 그 칸만 먹고 두 개 샀어요 아 두 개 다 써? 알았어 일단 봉준이 형 왔네요 알았어? 아 형 통화 한 번 해볼래? 혓별아 응 너 아까 전에 그 뭐냐 카드 긁을 때 받아 아 왜? 아 왜 끊어? 뭔 소리 하는 말이야 너 아니 왜 끊어 왜 끊어 남의 가정에도 이렇게 또 불안을 주려고 아니 불안을 주는 게 아니라 왜 끊어 아니 색깔을 왜 이렇게 무서워 하자 콩나물 무침이라는데요? 아 왜 이렇게 좋아 원판이 안 좋으니까 이게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잘 어울리는데요? 괜찮은데요 괜찮나요? 네 근데 죄송한데 만 명 중에 선생님만 괜찮다 하는 거 같은데요? 아니 진짜 잘 어울려요 지금 맞아요? 새로운 한 명이 또 뉴페이스가 나타났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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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 머리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우와 와 얜 아니 상황 중에는 없을 거 같은데 와 이거는 아 일단 개서부터 해야겠다 개서부터 해야겠다 아 아니야 아 알았어 어? 아 니가 내 그러면 아니 아니 형이 낸다고 아니 아니 니가 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니가 내 어? 다음 한 게 괜찮아 아 이거 일단 먼저 대상해줘서 얘 그 소도 머리까지 총각라인 네 고객님은 3만 원 아 저요? 어? 괜찮네 네 15000원만 어 뭐야 왜 그러지 야 먹찌네 함 보자 하나여쭤 볼게요 저희 3명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나요? 그냥 찍어주세요. 저희는 그런 거 없으니까. 아 진짜 그냥 편하게 찍어주세요. 아 이거 봐! 아 이건 아니에요? 2등이 2등이네요. 저 극이 하세요. 아 안 극이 안해요. 저는 극이 안해요. 진짜. 네 안 가요. 아 갈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선생님. 아 자주 오겠습니다. 저 갈게요. 네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와 깔끔해서 좋네. 이건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. 내가 단골이라서 또 당했네. 군덕은 역시 깔끔한 부분이네. 군덕은 역시 깔끔해서. 계속 가고 보내세요. bem琴ательно. 네 travailler.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